여름방학 대부분 이제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점수를 한번 올려볼까 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싹뜨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실천하는데 급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중에서도 우리 국어과목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도 안나왔고 지금까지도 감을 못잡은 친구들은 거의 포기하려고 하거나 내지는 언젠간 잘 나올거야 라고 미뤄뒀을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만으로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열심히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것을 자기거로 만들지 못하고 선생님들이 하라는대로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는 결코 그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될 수 없고 점수 향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가 점수가 안나오는 것을 선생님 탓이거나 또는 아직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국어공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전환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9등급일지라도 분명히 수능날 1등급이 된다는 겁니다. 국어는 다른 과목하고 분명히 성격이 달라서 제대로만 투자하면 수능 한 달 전에도 점수는 오릅니다.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4,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이 수능날 국어는 만점까지도 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전에 저희 작년 제자 이 노량진에서 강의를 들었던 제자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 층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노량진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수생들 대상으로 그 층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언수의 합이 6, 9월 달에는 더 떨어져서 언수의 합이 8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날은 언수의 합이 4로 다시 뛰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언어는 단연 만점이 나왔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국어라는 그리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공부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늦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국어 과목은 여러분들이 한글이고 분명히 지문 속에만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들 몇 가지 안되는 원리들만 제대로 파악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의 최고의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수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TC로 또 수시도 올려놓을 텐데 수시 논술 어떻게 보면 아주 올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거는 다시 제가 수시 논술 TC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수월하게 2등급이라도 하나 넘겨준다면 서울권 대학에 갈 수 있는 대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라는 과목을 우습게 보지 말고 다른 여타의 과목들과 달리 아주 빠른 속도로 점수를 올릴 수 있고 나도 지금 만점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가 1등급이 쉽다는 것은 바로 그 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수학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풀 때마다 공식이 있죠. 그런데 국어라는 건 그것보다 더 디테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재수업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게 무슨 소린가 라고 의아해 할 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논리가 국어라는 것은 비문학 글쓰기 논술문과 설명문의 글쓰기 틀이 있는 거고요. 문학 시 소설 쓰기의 틀이 있는 겁니다. 그런 틀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글을 읽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문장을 읽은 것 뿐이지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인 이 글의 주제와 주제가 정리되는 방식 등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밑줄치고 뜻풀이 암기하듯이 내신형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형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의 내인 시간에 배운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EBS를 아무리 반영하더라도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응용력, 분석력을 물어보는데 우리는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많이 하는데 문제는 많이 푸는데 점수가 반비를 하는 게 바로 국어 과목이죠. 반대로 제가 좀 전에 말한 국어적인 기본 원리만 제대로 익힌다면 반대로 점수는 무한대로 오르는 게 바로 국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것은 우리는 한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리 몇 가지만 깨우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부터 여러분이 공부하더라도 국어는 늦지 않았고 주변에서 아무리 국어 이제 늦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손쉽게 갈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수시해서 제한등급을 넘겨줄 수 있는 과목의 하나가 바로 국어가 될 거라는 걸 아시면 되고 올해는 국어 공부를 만약에 이렇게 원리대로 제대로 안 한다면 1등급은 커녕 3,4등급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AB형으로 나눠지면서 이 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등급 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보다는 내가 맞는 점수로는 원하는 등급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잘했을 때 작년 정도의 등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대충했을 때는 작년보다 더 떨어지는 것이고 유지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했을 때는 정말 쉽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름방학 때 정말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해야 제대로 했다고 소문이 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그것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집중 투자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공부 인강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논리가 맞다는 생각으로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서 그게 점수와 직결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생각을 버리고요. 국어라는 감옥은 혼자 할 수 있는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걸 강의를 가르쳐서가 아니고 제가 늘 이런 말을 하거든요. 조금 아쉽다. 왜냐하면 국어라는 감옥이 정말 고등학교 때 제대로 그 논리라는 원리를 익혀야 대학에 가서도 굉장히 수월하고 분명히 상의 점수를 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은 국어를 단순히 읽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읽기가 제대로 읽기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방법 제대로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제대로 읽기나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내신을 위한 암기 중심이거든요. 국어는 절대 암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를 새롭게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기본 강의들을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들을 여러분들이 인강을 들었을 경우는 그것들을 중요한 것은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계속 강의를 빠른 속도로 듣고 그걸 반복할 수 있다. 최소 내가 두 번을 끝낼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집중투자라는 말은 야 내가 왜 이렇게 국어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돌이켜보세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여러분이 과연 국어 공부를 그만큼 투자했는가? 투자했는데 안 나온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공부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다른 감옥에 비해서 투자를 안 해놓고 부거니까 당연히 나올 거라는 착각으로 여러분들이 적게 투자한 겁니다. 그렇다면 많이 투자한 친구들은 지금부터 공부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투자하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한 것이 다른 감옥을 우리가 인강을 새내게 들었다면 이거는 인강 하나 정도의 비율로도 충분히 3분의 1의 비율로도 그 다른 감옥보다 투자한 것보다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쉽게 깨우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집중투자라는 말은 그 전에 있는 공부방식에서 벗어나서 인강이라도 분명히 반드시 여러분 들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감옥에 비해서 적게 투자했다면 적게 투자해놓고 점수가 잘 나오길 바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른 감옥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점수를 맞고 싶다면 분명히 시간도 그만큼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수시 말한다고 했지만 특히 문과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감옥보다도 제일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국어 감옥입니다. 왜? 여러분들 혹시라도 수시 논술에 관심이 있고 수시 전형으로 갈 거라면 분명히 수시 전형에서 내신 전형은 1.3% 안에 들어야 서울권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1.3 등급이 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전교 1등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특기자 내가 특별한 뭔가 수상 경력이 있자는 이상 특기자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서울권 대학은 수시 논술 전형입니다. 그 논술이 국어 공부를 혼자 한 친구들은 절대 논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논술은 국어보다 더 어려운 완벽한 더 긴 복잡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어 공부를 제대로 논리적으로 한 친구들은 논술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에 플러스 10알파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어 공부를 혼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난 죽으라고 논술하고만 다니고 있다. 그러면 논술도 망치는 거고 국어도 망치는 꼴이죠. 바로 밑빠진 독에 물붙기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인간 같은 거에 잘 믿음이 안 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일단 맛보기든 뭐든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혹시 듣고 있거나 여러분이 혼자 하고 있는 방식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금방 판단이 설 겁니다. 그 판단이 섰다면 빨리 결정을 해서 지금부터 밀고 나가면 충분히 여러분이 1등급 맞고 만점 맞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친구 우리 그 친구 같은 케이스도 고3 때 같은 경우는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언어 공부 재강이 듣지도 않았고 혼자 했습니다. 결국은 고3 때 아마 5등급이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수능 때 재수해서 만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충분히 그것보다 더한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TC 보면 알겠지만 재수까지 해서도 국어가 6등급이었던 친구가 수능날 만점을 받았거든요. 국어의 논리를 익히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잘 보니까 9등급인 친구가 2개월 만에 2등급으로 갔더라고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분명히 투자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혼자 하던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본다. 하나라도 난 제대로 들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여름방학을 시작하시고 시간도 분명히 투자한다면 일거양득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말씀대로 한번 믿어보고 나 강의를 한번 들어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점수가 3등급 이하인 친구들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강의를 들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비록 지금 여름방학이랄지라도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본이라는 개념은 기본을 토대로 다른 새로운 영역이나 다른 새로운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게 기본입니다. 축구선수의 기본은 바로 체력 잘 달릴 수 있는 겁니다. 풀타임 90분을 뛸 수 있도록 테크닉은 좋은데 체력이 안 돼서 15분 뛰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본 강의 각 선생님들 특히 국어 같은 경우 기본 강의라는 걸 충분히 듣고 기본의 원리나 법칙을 분명히 익혀야 됩니다. 기본 원리와 법칙을 익힌다면 여러분이 따로 EBS가 출제되더라도 EBS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그 다음에 6등급에서 만점으로 간 그 친구도 한 친구는 고대 갔고 한 친구는 한이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케이스도 바로 뭐냐면 EBS를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 역시 EBS 다 풀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좀 전에 친구들도 기본 강의를 더 돌려본 겁니다. 1년 동안 쭉 제 커리를 따라왔지만 EBS보다는 막판에는 오히려 저의 기본 강의들을 수십 번 돌려봤답니다. 좀 전에 그 친구 지금 밥 먹고 왔는데 그 친구도 수십 번 돌려보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본이라는 말 뜻 속에는 어떤 것도 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강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리와 법칙을 익히고 기본 강의를 머릿속에 여러 번 반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BS는 안 풀더라도 분명히 최근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걸 반드시 적용해 보면서 내가 원리와 법칙 적용 안 되는 게 뭔지를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틀려보는 게 중요해요. 틀리면서 안 되는 걸 다시 원리를 토대로 익히면서 숙날까지 맞이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출 강의를 다 끝냈다면 기출 문제를 끝냈다면 그땐 EBS를 적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이 EBS예요. EBS는 수능과 또 모의고사보다는 한참 논리적인 측면이 많이 떨어져요. 제 강의 들은 친구들은 EBS 교재를 보면서 왜 이렇게 논리가 안 맞지? 이거 말이 안 돼? 문제가 안 돼? 라는 걸 다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 강의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EBS를 봤을 때 이게 나오려면 이런 논리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 이런 논리 구조에서 안 맞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나 다 분석을 해줍니다. 어떻게 뜯어 고쳐야 되는지를 그리고 문제는 EBS 동일한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EBS에 목매지 마십시오. 제가 말한 것처럼 너무 EBS 문제에 목매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도 EBS 플레어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기본 원리와 법칙을 토대로 이 기본 원리와 법칙을 토대로 EBS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EBS 연습할 때도 문제는 동일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지문 쪽에 작품 쪽에 초점을 드시고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학의 같은 경우에는 EBS에 나온 문제를 토대로 결국은 지문에 있는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지 그런 원리를 연습하는 것이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첫 단락만 딱 보고도 첫 단락이 앞으로 중심화된 이거고 본론의 내용은 이거 정배되니까 본론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라고 본론의 내용들을 예측하면 내가 읽을 수 있는지 정말 핵심을 찾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인문, 경제, 과학기술 또 이런 지문들이 나왔으면 내가 그 글쓰기 논리대로 읽고 있는지를 연습을 하고 그 논리가 보일 때까지 같은 지문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좋은 게 바로 기출이죠. 그래도 어쨌든 EBS를 나중에 풀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름방학 이후라도 풀겠다라는 친구들은 문제는 한 문제도 동일한 문제가 여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초점을 두지 말고 내가 그 지문을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대로 이거를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본 강의도 다 들었습니다. 이런 친구들 여름방학이 뭐 할까요?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출문제도 다 풀었다 안 풀었다면 기출문제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 기출문제 다 끝났다면 어쩔 수 없이 EBS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여름방학부터 EBS를 하더라도 뭐하라? EBS를 하더라도 기본은 무조건 기본 개념은 무조건 40% 하면서 EBS 60%를 적용하면서 풀어갑니다. 점점 비중을 높이면 되겠죠? EBS를 그런 식으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계획표에 따라서 매일매일 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계획표가 없으면 국어 과목은 자꾸 밀리게 됩니다. 수학을 하고 영어를 하다 보니까 국어할 시간이 없어? 내일 해야지. 또 내일 밀리죠. 이렇게 자꾸자꾸 밀리다 보면 국어는 자꾸자꾸 손을 놓게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국어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어 짧은 시간에도 분명히 만점 1등으로 갈 수 있고 제가 알게 되는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계획표 상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국어를 매일매일 하기가 힘듭니다. 언어라는 것은 국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그 논리가 자꾸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표를 세우는데 이 계획표를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비문학은 매일매일 하십시오. 비문학은 한 지문이든 두 지문이든 저는 두 지문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비문학 딱 두 지문만 한다. 두 지문만 하되 이거 이제 분석하라고 연결되는 건데 분석 중심으로 아까 말한 원리가 보일 때까지 비문학은 매일매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부터 국어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 논술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했을 때 비문학을 내가 한 시간 한다면 그 다음에 문학 문학에서도 나는 오늘은 뭐 아 그럼 내가 시가 한 편 해야 되겠어. 현대시 하나랑 고전시가 하나 해야 되겠어. 또 원리 적용해서 이것도 한 시간. 그럼 이렇게 두 시간.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은 또 뭐 그 다음날도 또 비문학인데 비문학 할 때는 반드시 두 지문 할 경우는 내가 오늘 과학이면 과학만 두지만 두 지문 내일은 예술이면 예술만 두 지문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글 쓰는 특성. 그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문학 같은 경우는 자 오늘 문학 시가 있으면 다음날은 문학 산문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죠. 돌아가면 로테이션으로. 그럼 그 다음날은 비문학 하고 문학 대신 문법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문학은 쭉 매일 가고 그런 다음에 문학 시가 산문 문법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매일매일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부터 언어의 자신감이 생기고 국어의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과목도 잘하게 됩니다. 국어가 잘 보일 때 다른 과목도 되거든요. 아까 우리 부경수 6등급에서 한의대 간 친구는 국어 공부만 삼수할 때 여름방학 때 제 강의를 12번 반복했답니다. 그랬더니 기본 원리가 보이니까 제 강의의 특징은 모든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공부, 기본 원리, 텍스트를 읽는 거. 여러분이 경제학과를 가도 글을 읽어야 되는 거고 영문과가 가도 글을 읽어야 되고 수학과가 가도 글을 읽어야 되고 이과 쪽과도 글을 읽어야 됩니다. 교수님들 그거를 읽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고 다 안다는 전제에 교수님들은 핵심 포인트만 설명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 읽기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글쓰기 안 되면 안 되고. 그 친구도 와서 와요. 그 친구 이제 논술 전형으로 갔는데요. 고대. 그리고 논술 강의도 들었단 말이죠. 그 친구와 정말 책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학교 가서 장점인지 깨우쳤다고. 발표라든 뭐하든 선배들하고 같이 팀플 발표해도 오로지 그 친구가 다 발표한답니다. 글을 잘 쓰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발표는 다 그 친구랍니다. 1학년인데 3, 4학년하고 같이 해도. 그런 식으로 글 읽기와 논리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다른 능력까지. 그래서 그 한에 대한 친구도 거의 2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는 다른 감흥은 거의 안 하고 조금씩만 하고 국어를 지진적으로 해가지고 제 강의를 12번 반복해서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6등급이었던 수리, 외국어도 다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다고 수능 끝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고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친구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계획표를 꼼꼼하게 짜야 되고 이렇게 계획표 짜는지 않으면 국어는 계속 밀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많이 하라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을 따져서 어느 쪽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이렇게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번째 이제 약점을 공략하랍니다. 우리 약점을 공략하란 말은 시간표 짜기와 연동해 봤을 때 어, 내가 지금 비문학이 약해. 비문학이 약하다고 한다면 비문학 중에서도 내가 과학기술 지문이 약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표 짤 때 비문학을 할 때 비중을 비문학 중에서도 과학기술 지문을 난 거의 50%를 두고 나머지는 50%야. 이런 식으로 약점은 좀 더 두려워하지 말고 약점과 정면 대결해야 돼. 정면 대결한다는 방법은 뭐 그거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난 반드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거에 대한 시간을 더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피하거든요. 그걸 자꾸 하기 싫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집중 공략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정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 분석 공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보고 또 돌려보고 반드시 문제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제 수업을 듣고도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은 문제 적용을 안 한 거야. 새로운 지문에다가 기출문제도 뭐든 적용해 보면서 내가 체노가 말한 일을 읽기 논리가 안 되네. 문제를 내가 먼저 안 보고 있네. 라는 것들을 안 된다는 것. 틀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틀리는 연습. 틀리는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틀렸는지를 스스로 안다면 내가 원리에 뭐가 안 맞구나. 라는 걸 안다면 그때 정말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해 보면서 내가 안 되네 하는 부분을 왜 안 되는지를 안다면 그때 진짜 아는 거죠. 근데 이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클 매 일주일 안에 전 영역을 다뤄봐야 되는 거예요. 전 영역을 다뤄보고 이제 여름방학이 끝났을 때는 이제 넘기는 문제를 놓고 시간 한번 재보고 야 내가 봤더니 이런 부분 특히 약하네. 시간을 재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시간 조절상 문학을 먼저 풀어야 되겠네. 뭐 이런 조절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가 또 TC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 분석 중심으로 적용하면서 안 되는 걸 찾는 걸 중심 풀고 내가 맞췄네가 아닙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 재수업을 들었다면 혹시 들었다면 해설지 보면 안 돼요. 해설지는 답답해. 안 맞아.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적용해보면서 문제의 틀리는 원인을 찾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지문을 내가 제대로 분석했는지가 초점이고 이것이 보일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지문이 분석이 되고 작품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당한 게 한 달일지라도 국어가 갑자기 1등급으로 튀어오를 수 있고 여러분이 모든 공부에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름밤 이거 꼭 지켜보시고 국어를 통해서 논수도 잡고 모든 공부에 자신감도 여러분들이 생겨서 분명히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역전시켜줄 수 있는 감옥이 바로 국어다라는 걸 맛보게 될 거라고 믿고요. 열심히 해서 여러분 꼭 원하는 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